추석 연주 잘 쉬셨죠? 네 별개월 다음날인데 퇴근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유쾌한 영화니까 보시고 별개월에서 했던 피로들을 싹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독님이랑 별구분이 이사 왔으니까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먼저 인사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백팀의 연출하는 용수라고 합니다 연휴 끝에 이렇게 변하실 텐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영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어려운 영화 아닙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기 역할 맡은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양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팬이거든요 저를 좋아하는 팬인데 6학년 이번에 6학년에 태양 한번 일어나봐 좀 향세는 해줘 개고 그럼 앉아주세요 영화 보셔야 되죠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아 정말 떨립니다 어떻게 보실지 그러나 어쩔 수 없네요 기회만의 집 여러분 겁니다 마음껏 가지고 오시고 어 지금 함께 자리를 못한 설경구 선배님께서는 촬영 때문에 네 섬에 가셨어요 네 팔꿈제 이겨내신 지금 열심히 서면서 촬영 중이십니다 어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제가 고수단님 여러분의 열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음 저희 퍼펙트는 작년 겨울 추웠지만 아주 뜨겁게 찍어갔던 영화였는데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용수 감독이 첫 번째 작품인데 두 번째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구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시원하게 하나 네 네 아카치작자랑 막 혈아 부르고 그래서요 막 품을 다 부르려고 하는데 네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 막 찍으시고 절대 그 사진을 많이 우표해 주십시오 네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영화로 네매를 정말 500만 모아 dür데요 시나리오 읽고 너무 재미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게 보시고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owed the theme cam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건데요. 시나리오 읽고 너무 재밌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시고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